러스네일 텐션인가요? S팬들을 시도한거 같은데 타이밍이 안맞았죠? 메딕블라인 힐사이드로는 러스네일 멜란 머비딩 모비딩에서 드랩 기술이 들어가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멜란, 드랩, 머비딩에 이어서 슬라이더 들어가는 러스네일 슬라이더 들어가고요 투스템이하고 가는 러스네일 코사이더 펄치 들어가는 미국의 어스네일 펜트 러스네일 펜트 러스네일 힐사이드로는 러스네일 러스네일 마지막 세븐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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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스위치로 대단합니다 오드네일 스위치 세븐에 이어서 백목은 스위치 모비우스였습니다 스위치 백목사요 스위치 백목사에 백목이 이어서 롸트블라인드 크랩 롸트블라인 다시 한번 치스팟이라고 하죠 롸트블라인드 들어가고요 크롬 모브까지 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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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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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